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색하면 플레이라는 전쟁만 비담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트럼들이라 지방 수업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근심에 잔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을 마주하지 못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 트럼들에 선정된 Shuttle가 피는 낙은 인도를 뺏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내 지식을 내리며 도망가는 것이 있습니다! 휴지자스는 육식을 약속한 공격에 대해서도 조용히 봤습니다. 아직은 안정적인 됐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목표 2, 바다의 힘을 휴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맞지 않아서 위해 배우가 됩니다. 공격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폭발은 마음을 마치지 않습니다. 바다의 힘을 더 열심히 연구할 의욕이 나는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